저희는 SNS에 올린 적은 없어요. 맞아요. 그냥 우리 반 애들끼리만 돌려봤는데요. 특별 훈련으로 피피루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고. 피피루를 이기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. 잘 봐. 피피루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자고. 이런 게 진짜 계곡이지. 얼른 들어가자. 차가워. 미트볼, 미트볼이다. 더 주세요. 그래. 더, 더. 어? 우리 누가 빨리 먹나 내 얘기할까? 어? 이건? 지금이라도 항복하시지. 누가 할 소리. 울지나 마라. 어쩌냐. 단켄슈타인 타이어 바죽 파퍼. 내 비정의 무기. 슈퍼 자이언트 티라노 슈트인 겁니다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칠 줄 알고. 하하하하. 얍. 받아라. 하하. 이렇게 해서 피피를 이길 수 없어. 그래. 하하. 간다. 오오오. 으앗! 으앗! уки Church의 독립 하하. 으aja! 으앗! 아, 지금 교실에서 도우대랑 호거리가 위험한 무기를 만들어서 막 싸우고 있어. 하하하. 활 싸움 한 판 어때? 아헣. 아헣. 하하. 어? 으각당! 엑.. 물 사온다. 어? 어, 동혜야, 빨리 타! 어, 잠깐만! 야, 괜찮아? 짜증나! 동혜야,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? 우리 매점이나 갈까, 응? 피피루! 피피루, 좀 도와줘! 경목아, 무슨 일이야? 너희또? 아니, 지금 교실에서 동혜랑 호구리가 위험한 무기를 만들어서 막 싸우고 있어! 야, 경목이를 찾았습니다. 큰일이야! 경목이가 위험해! 내가 갈게! 피피로 포스터, 점! 도와줘! 피피로 레츠큐켄 런첨을 발차! 정비가 시작된보는 거에요! 고맙고, 크로스마스...